작년 팔월 전부터 이제 폭발을 하더라고요. 잠 못 자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집안에서요. 식탁도 흔들리지 창문도 흔들리지. 아저씨 막 쏟아지더라고 내가 내가 저쪽에서 겪었거든.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콘텐츠. 불편한 아파트. 법률자문의 박기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현장 취재에 다녀온 박동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콘텐츠인데요. 불편한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이번에 제가 현장 취재에 다녀온 곳은 삼선 5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인데요. 삼선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 위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이랑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중간 사이인데요. 한성대 입구역 바로 밑. 한성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화강암 지대예요. 산을 깎아서 산이 단단하다 보니 화강암 지대라 폭약을 사용해서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불편 진동에 따른 불편이 민원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번 현장 취재 다녀오면서 찍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보시면 공사장 주변 곳곳에 저렇게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또 지금 보시면 공사장 외벽에 저렇게 소음 데시벨이 있는데 소음 데시벨이 공사 한참 시작하면 95 데시벨, 96 데시벨 이렇게 나오는데 현행법상 공사장 소음 기준은 최대치가 65 데시벨입니다. 엄청난 정도 소리인데 저 정도 소음 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90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한 어느 정도 소음? 네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이 지나갈 때 나는 굉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65 데시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반 사무실에서 나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생활 수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제 인터뷰 한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근데 막 날라올 때 막 유리창에 부딪혀서 막 두두둑 소리 날 정도예요? 그럴 정도 됐어요. 와저저저저 막 쏟아지더라고. 내가 저쪽에서 겪었거든. 그리고 너무 진동이 너무 커가지고 막 집이 막 들썩들썩 안 오고 내가 들썩한다는 큰 발파함은. 처음엔 연속 발파를 하다 보니까 쾅쾅쾅쾅쾅 하다 보니까 천을 뚫고 인근 주변으로 화강한 잔해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최근에 주민분들 말로는 저게 다 발파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발생한 거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진동 때문에 발파로 인한 진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이 부분 조금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제가 맡았던 사건은 90dB까지 간 사건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잖아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산이고 그것도 산도 웬만한 돌도 아니고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음이 발생하는 아주 좀 특수한 사례인데요. 90dB까지 가지 않아도 60dB에서 70dB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ADHD 발생이 증가한다든가 유산율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고 또 이제 저희 판례를 한번 보면 아까 기준인 65dB, 60dB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3년 정도 그러한 55dB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고 이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처럼 90dB이나 되는 것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7분에 한 번씩 발생한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가 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5에서 7분 말씀 주신 거에 이제 첨언을 하면 5에서 7분 같은 경우에는 발파 관련해서 진동, 이제 발파공사고 이제 굴착기, 땅을 뚫는 거는 이제 계속 돼요. 30초마다 한 번씩 뚜두두두두두두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뚜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거 외에 다시 민법, 일반 민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봐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그 대시벨을 넘어섰든 안 넘어섰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업체 측에서 보통 소송에 가기 전에 협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경우인데요. 여기 영상에 나온 경우 같으면 아파트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표자가 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별 주체들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건설업체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꽤 있냐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송을 걸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협의에 좀 더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배상을 받기가 좀 어렵거나 배상을 좀 더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동중 기자가 취재를 했었을 때 배상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었다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으로 대응하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금 피해 소송을 접수하려고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공공에 이제 피해 보상을 이제 받으려고 논의하다 보니 피해 가구당 피해 보상금이 팔십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 이제 지금 법률적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진동 문제 조금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변호사님 이렇게 균열이 갔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균열이 가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죠. 다만 제일 큰 문제는 이 균열이 과연 이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밝혀지지가 않으면 뭐 그 배상은 못 받는 거겠네요. 역시 입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받기는 또 어려운 겁니다. 혹시 뭐 집안 치마나 뭐 주변에 그런 문제는 따로 일어난 거는 없었었나요 현장 갔었을 때. 공사장 펜스 울타리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말로는 공사 시작 이후에 그 전봇대에 곳곳에 금이 갔다고 이제 말들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예전에 없었던 금이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재개발 대상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주택이니 이것이 이제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게 금이 간 건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그 진동에 따른 소음도 상당한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딱 유리컵에 물을 담아놓고 기다려 보니 발파 동시에 유리컵에 물도 흔들리면서 집안 전체가 흔들리고 샤시도 흔들리면서 소음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만약에 제가 집안에서 산다고 하면 토요일 같은 주말 때 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소음이 난다고 하면 저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내에서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그게 밖에 소음이 바로 들려오는 거든 아니면 진동으로 인해서 뭐 샤시라든가 집에 있는 물건들이 떨려서 그것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든 동일한 소음이거든요 소음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인허가 관청 뭐 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좀 그쪽에 대한 문제적 문제 법률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인허가를 했다는 것 자체로 어떤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할 때 인허가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시공을 할 때 몇 대 십의 일 이상이니까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면 그거는 시공사의 책임이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다만 원래대로면 도저히 법규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인허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공사 이게 뭐 관에서 하는 어떤 재개발이거나 대규모 재개발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실 어떤 관청이 인허가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피해 보상 금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소음 진동으로 한 이백만 원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피해 배상 이렇게 세게 나가셔도 돼요 괜찮나요 상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삼백이면. 나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따 쓸 수 있으면 따시는데 뭐냐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지금 소음 측정하는 데 위에다가 약간 조금이라도 막이라도 살짝 선치한다든가 종이라도 한 장 넣는다든가 이러면 소음이 확 줄어요.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좀 측정 좀 줄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구십 데시베리가 측정됐으면 실제로는 조금 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 뭐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대규모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들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비교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실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그냥 위자료만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말 자기 피해가 심하다 싶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드립니다. 예 불편한 아파트 첫 번째 콘텐츠 삼선 오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불편한 아파트에 사시는 많은 분들 저희에게 제보를 좀 넣어주시고요.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면 저희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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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